4주차 셋째 날 아침입니다 시간은 1시 계란밥, 그밥, 그다음에 오리고기 그다음에 지밀동, 통밀빵 그다음에 갓김치 이건 뭐야? 소충제랑 주스요 어? 어? 저희 어벤져스 보러 왔습니다 팝콘은 내기에서 진 제가 삽니다 라면에 콩나물 여러분 저 혼자 먹는 점심입니다 계란이랑 밥, 그리고 콩나물 넣은 매운 라면 그리고 단백질 보충해주기 위해서 프로틴 이거는 운동 가면서 먹을 거예요 성밀카카오 되게 맛있어요 단백하고 마지막으로 우유 잘 먹겠습니다 오리고기 굽고 있습니다 이래보여도 오리고기입니다 이거 아 단단히 어렵네 저희 저녁입니다 굴 들어간 김칫국이랑 계란밥, 청양고추 그리고 오리고기 좀 딱딱하게 튀겨졌어요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지민통빵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aby be world out my body I'm alone, I'm alone, I'm a I'm a lone wolf I'm a lone wolf I'm a lone wolf I'm a, I'm a, I'm a lone wolf I'm a, I'm a, I'm a lone wolf I'm a, I'm a, I'm a lone wolf I'm a, I'm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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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잘 되시고요. 여성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. 없어요. 여성 팬 빨리. 없어요. 몸 자라. 없어요. 빨리 꺼주세요. 빨리 꺼주세요. 아, 혜성이 형 어디 갔지? 운동해야 되는데.. 아, 어디 간 거야? 어, 왜? 형, 뭐하세요? 아니, 좀 시인당 안 됐다, 이거. 왜 여기까지 했는데? 뭐 보세요, 형? 아니, 왜 그림 얼마나 잘 있나 보고 있었지. 마랑 형님 그때 봤잖아, 이 글이. 형, 근데 바지가 왜 좀 튀어나왔어요? 아, 씨. 아, 알겠어. 형, 운동하는 거 맞죠? 운동하러 갈 거예요, 가만히 있어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